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5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출 유형 파일에서 작업 파일 5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암호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 다음 바로 파일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C에 WP라는 폴더 찾아가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8글자로 해당되는 파일 자신의 수험번호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저는 수험번호 없으니까 이미의 숫자로 했고요 이제 처음 순서부터 작업할게요 F7키를 눌러주시고 용지 설정해야 되죠 종류 A4 그리고 세로 상태에서 용지 500 10 10 22 10 10 10 0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0 10 20 20 10 10 0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쪽 테두리 할 텐데요 쪽 탭 눌러주시고요 쪽 테두리 배경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탭에서 양쪽 상태에서 테두리 종류부터 선택해야죠 실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굵기는 0.5mm로 선택 색상 먼저 클릭한 다음에 보라색을 찾아주세요 보라 1280128 되어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명 바로 제공 체크 없앤 상태 이 상태에서 여기 바깥쪽으로 되어있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이거가 나타나는 위치 종이 기준이 아닌 쪽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 쪽은 모두가 아닌 첫 쪽만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줍니다 이제 머린말 만들기 할 거예요 쪽에서 여기에서 바로 안되게 보이고 있으니까 메뉴에서 머린말 고린말 실행해 주시고요 머린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입력할 내용 타이핑에서 입력해 주시고요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글자 모양은 도둠이라는 거로 바꿔야 되죠 자 도둠 쉽게 선택되네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문단 모양은 오른쪽 정렬해 주고 이제 빠져나오세요 머리말 꼬리말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다시 쪽 탭에서 쪽 번호 삽입하죠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시고 지시된 것처럼 오른쪽 아래 선택 그리고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 1,2,3 돼 있는 거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줄표 넣기 선택해 주세요 시작 번호 5번으로 되어 있죠 우선 넣기까지 해 주고요 새 번호로 시작 그리고 쪽 번호를 5를 지정하면 돼요 넣기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 삽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 하는 건데요 글상자 넣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해서 글상자 이거 클릭하고 해 볼까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알트키 누르고 글상자 클릭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이제 기본 탭에서부터 작성할 건데요 너비부터 조절할게요 고정값 상태에서 값을 지정해 주세요 150 높이는 14로 지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여백 탭으로 가 주시고요 바깥 여백 중에서 위쪽 여백 지정해 주세요 3mm 아래쪽 여백 5mm 나머지는 모두 0 상태로 놔두고요 이제 선 탭도 가 주시고요 선 탭에선 선을 아예 없음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탭 간 다음에 색상 이름이 지정이 안 돼 있죠 RGB 값만 지정돼 있으니까 다른 색 누른 다음에 RGB 빨강 초록 파랑을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설정 눌러 주고요 그림자 탭 간 다음에 이제 그림자 종류를 오른쪽 아래 선택 그리고 투명도는 20%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 주세요 이제 ES 쉽게 누른 다음에 글상자 안에 글씨 써야 돼요 그러면 글상자를 클릭 한 번 해 주시고 글자 타이핑에서 입력을 해 주세요 이제 글상자에 들어간 글자를 블록 설정 해 준 다음에 글꼴도 바꿔 줘야 돼요 HY 헤드라인 M이죠 자 그걸 찾는데요 바로 안 나오면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자 HY 헤드라 까지만 입력하면 나왔어요 자 이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포인트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 하얀색 흰색이죠 자 흰색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문단 모양 가운데 정렬 해 주고요 이 글상자 자체도 가운데 정렬되어 있나 이렇게 밖에 커서 놓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지시번호 14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문서도 14번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기타 사항이라는 작은 글상자부터 수정할게요 알트 클릭 한 다음에 개체 속성 똑같이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탭 가서 본문가의 배치 글잡처럼 취급 이거 체크 없애 주시고요 여기에서 글 앞으로라는 거 클릭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 위치는 종이의 가운데의 0mm 그 다음에 세로 위치는 종이의 아래의 65mm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이제 선택 간 다음에 선택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 3개 중에 반원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탭 가서 그로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 종류 있는데 물 안개 찾아보세요 물 안개를 찾아서 그 다음 더 이상 지정할 거 없죠 설정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글자 써 있는 흰색 이 글상자 알트 클릭 한 다음에 똑같이 개체 속성 들어가 주시고요 이 큰 글상자에서는 채우기 탭에서 색채우기 없음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선택 눌러서 선 색깔부터 파랑색으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굵기를 지정을 해 주는데요 자 굵기는 0.5mm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제 설정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 빈칸들 무시하고 다음 작업 하라고 그랬죠 글상자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이제 5번 지시 보고할게요 1,2항목인데요 1.교수초빙 여기 블록 설정 해 주시고요 글자 모양 바꿀게요 HY경고딱이죠 자 HY경고까지만 치고 경고딱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글자 색깔 클릭한 다음에 남색 찾아야 돼요 자 남색이라고 바로 있으면 자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가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게 찾는 게 귀찮다면 다른 색으로 바로 그냥 지정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문담모양 해야 되는데 문담모양 여기서 못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담모양 들어가서 기본 탭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문단 위 간격 10포인트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5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세요 자 이제 설정 눌러 주시고 이거에 대한 거 그대로 밑에 이 초빙 안내도 지정해야 되죠 커서 그냥 놓아 주시고 알트 C를 누른 다음에 여기 모양 복사해서 글자 모양과 문담모양 둘 다 복사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 점 초빙 안내 이거 블록 설정 해 주시고 알트 C 눌러버리면 여기에 글자 모양 문담모양 지정한 거 그대로 복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 생성을 해야 돼요 이 밑에 이 두 개 이 문단 블록 설정 한 다음에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F6 키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십자 모양 눌러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 주고요 글 머리표 라고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스타일 종료는 문단이고요 문단 모양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백의 왼쪽 여백 있죠 10으로 지정하고요 다시 문단 위는 여기는 2포인트 간격 문단 아래 간격 역시 2포인트 간격 그리고 그 밑에 줄 나눔 기준 최소 공백은 85% 지정을 해 주세요 설정 글자 모양 가서 여기서는 도둠이라고 선택을 해서 도둠 글꼴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역시 설정 이제 문단 번호 쪽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속이 빈 네모 상자 찾아야 되겠죠 마우스로 내려서 찾아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추가 여기 글머리표 만들어졌죠 설정하면 지정 됐죠 이 밑에 것도 똑같이 블록 설정해서 역시 서식을 글머리표라는 걸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 삽입할 건데요 그림 오른쪽 이쪽에 나타나죠 커서 그냥 이 첫 번째 문단 여기 끝에다가 놔두고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해서 그림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폴더 저처럼 바로 안 나온다면 그 이미지 저장돼 있는 폴더 찾아가야 되겠죠 파일 형식 png로 해 놓고 이번 파일은 05.img.png 파일이에요 여기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체크 꼭 해 주시고 넣 키를 해 주세요 이제 더블 클릭 한 다음에 그림에 대한 거 설정 지정할 거예요 기본 탭 눌러 주시고 본문과의 배치 어울림이라는 거 클릭 그리고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의 왼쪽만 여기는 5mm로 지정을 해 주세요 다른 건 모두 0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선 탭으로 가서 실선을 선택을 해 주세요 굵기 0.12mm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탭으로 가서 크기 크니까 여기 줄여줘야 되죠 가로 쪽을 여기를 50을 지정하면 세로도 똑같이 이렇게 변경될 거예요 이제 설정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까지 했고 8번 각주 할 텐데요 각주 내용 입력해야죠 각주에 그 어디에 있나를 확인을 해 보세요 각주 8번에 해당되는 거 여기 양성하고자 합니다 마침표 뒤에 있죠 여기 커서를 놔 주시고 여기 입력에 각주 가서 클릭을 해 주세요 별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 나와서 상관없고 그대로 그냥 밑에 보이는 글자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블록 설정 쭉 모두 다 해 주시고 글자에 대한 속성 수정해야 되죠 여기서 신명조 선택 자 HY라고 써 있는 건 다른 신명조예요 신명조 선택 해 주시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지정해 주세요 블록 설정 그냥 클릭해서 없애주고 여기 제일 위에 주석에서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번호 모양에서 우리가 원하는 원 안에 1, 2, 3 들어 있는 거 설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닫기 누르면 다시 커서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이제 문자표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 교수 초빙 분야 앞쪽에 한 칸 띄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10 눌러 주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문자 선택 넣기 여기 분야 뒤에도 한 칸 띄어진 상태로 컨트롤 F10 똑같이 넣기를 해 줍니다 다음으로 표 제목 전체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HY 헤드라인 M 이라는 거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 14포인트의 밑줄 지정을 해 주세요 이제 표 편집을 할 건데요 표 전체 하기 전에 첫 번째 열의 문단 모양 배분 정렬이죠 자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열 여기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문단 모양 들어가서 여기에서 배분 정렬 선택 설정 그렇게 해 주고 이제 제목행 다시 블록 설정 이렇게 비곡까지 모두 다 해 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셀 배경색을 해야 돼요 C키 누른 다음에 배경 탭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흰 감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기가 좀 애매하죠 다른 색 누른 다음에 빨강부터 RGB 색상 값 지정을 해 주세요 253, 223, 1, 99 입력하고 설정을 하고 이제 설정 눌러서 나오고 ES 시키 누르면 색깔 바뀐 거 보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셀 테두리 모든 셀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L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테두리 탭으로 가 준 다음에 여기 선 모양 바로 적용 혹시나 체크되어 있다면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체크 먼저 없애놓고 작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 바깥쪽 위쪽 아래에 할 거예요 실선 0.4mm 선택 위쪽 아래쪽 선택 그리고 선 없음 선택해서요 표 바깥쪽 왼쪽 오른쪽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 주고요 이제 보면은 제목행 아래쪽에 이중 실선 지정하죠 이렇게 블럭 설정 다시 L키 누른 다음에 테두리 탭에서 이중 실선 선택 그리고 0.5mm 상태에서 아래쪽만 이렇게 지정 그 다음 설정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각선 나와야 되는 부분 있죠 여기 두 개 이 셀 선택하고 다시 L키 한 번만 더 눌러 주고 대각선 탭 가서 해당된 모양 선택하고 설정 눌러 주세요 그리고 초빙 인원 제일 밑에 19라는 거 자동 더하기에서 나와야 되죠 자 계산식 하기 위해서 블럭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블럭 계산식 블럭 합계라는 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에 숫자들이 다 더해서 19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편집 쪽 끝나고 밑에 입력하는 부분 이 페이지 작업해야 되죠 아시아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 그 결실을 체험해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지 모두 타이핑에서 입력해 주세요 영어랑 대소문자 확인해서 잘 입력하고요 그리고 한자 바꾸는 거 한자 키 눌러서 하는 거 까지 모두 다 완성을 해 주세요 글자 입력했다면 글자 입력한 거 모두 다 그냥 블럭 설정 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2 포인트로 지정을 해 주세요 글꼴은 바꾸지 말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서 들여 쓰기 해 줘야 돼요 문단 모양 가서 첫 줄 들여 쓰기 12 포인트 지정 설정 눌러 주세요 그 다음 이제 블럭 설정 없애 주고 제일 끝에 바랍니다 마침표 뒤에서 엔터 키를 눌러서 이 줄에서 이제 표를 만들 거예요 줄 수 한번 세 보세요 그리고 칸 수도 최대 칸 수 계산을 해서 몇 줄 몇 칸인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표를 만들 건데요 입력해서 표를 클릭을 해 주고요 줄 수는 8이죠 그리고 칸 수는 최대 칸 수가 4칸이죠 이렇게 만드는데 글자처럼 취급 반드시 체크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 너비는 이미의 값으로 지금 저희 163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그냥 163으로 지정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다른 숫자 지정 돼 있겠죠 직접 입력을 계속 해 보세요 같은 숫자라도 자 높이는 역시 이미의 값에서 63으로 지정을 해 주세요 이거는 범위 안에 있는 그 크기로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안에 이 각각 셀에다가 글자들 그대로 입력을 먼저 해 주세요 셀 합치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하면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선 글자에 대한 속성부터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크기는 11포인트로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 이제 셀 합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제목행 쪽에 블럭 설정에서 셀 합치기 그냥 M키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화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바로가기 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축키 사용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M키 누르는 것처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키 누르면 바로가기 띄우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 이제 부대 행사 쪽은 전체 다 행을 이렇게 셀 합치기를 해 주고요 이 밑에는 이제 합쳐줄 거 없어요 이 상태에서 셀 너비를 조절을 해 줘야 돼요 여기 지금 마우스로 여기 지금 떨어져 있지만 마우스로 그냥 클릭한 상태로 하면 한꺼번에 밑에 거까지 같이 조절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그 간격 조절하고 두 번째 것도 여기 밑에 두 줄로 나오니까 한 줄로 나오도록 조절을 좀 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 특별히 안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정렬 부분 아직 정렬 안 돼 있죠 블럭 설정 안 해도 그 줄에 커서를 놓으면 그 줄 자체가 정렬이 됩니다 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할 곳 찾아주세요 일자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이나 드래그 하면서 하면은 한꺼번에 같이 정렬을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정렬할 것도 있나 꼭 확인 마무리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없다면은 알트키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표 제대로 돼 있나 확인 한 번 해 볼게요 여기 기본 탭에서 크기 아까 지정했지만 그대로 돼 있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다시 한 번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높이를 같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각 핵마다 이 모든 셀들의 높이가 다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럭 설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을 해서 이 저장 폴더 찾아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다음 문제 같이 하도록 할게요 테마